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경남에서는 현역 의원 2명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경선 일정이 없는 가운데 막바지 공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마산 회원에서 사선에 도전하던 안홍준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윤한홍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안 의원과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앞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창원 의창에서 박성호 현역 의원이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의 경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경남에서는 두 번째 현역 의원 탈락입니다. 통영고성에서는 이군현 현역 의원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최다 득표해 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진주 갑과 을, 창원 진해에서는 현역인 박대출, 김재경, 김성찬 의원이 나란히 공천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남 선거구 16곳 가운데 현재 10곳에서 공천을 마쳤고 5곳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합쳐진 밀양, 의령, 하만 창령 한 곳은 공천 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에서는 경선 선거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곳에 공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3곳, 정의당은 한 곳에만 후보 공천을 해 나머지 선거구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